지금 7, 8월 해양제후월간을 맞으며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 창강원을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강원에서는 손님들에 대한 공사를 짜고드는 한편 수영지식허구 활동을 한마리 벌이고 있습니다. 7, 8월 해양제후월간을 맞으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영과목에 헌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수영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나라의 훌륭한 욕구들로 키우는데 조금 이발자겠습니다. 나는 수영을 잘해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달려놔요. 바다의 개척자 전복자가 되겠습니다.